내가 할게 엄마 삐진 척 하는 거야 그치? 속으로는 전혀 화 안 났지? 아유 아프세요 떨어져 어디 오랜만에 우리 엄마 쭈쭈쭈 만져볼까? 안 추워? 엄마 웃으면 치울게 이 것만 안 추워 mesh 어머 사랑하는 우리 엄마 노예 우물 프시와요 나 놔. 엄마 이제 뽀뽀해줄게 어렸을때 하고 한번도 안했지? 왜 피해 딸이 몰몬 érique rik 자 ratings 갖고 놀아라, 갖고 놀아라. 아니야, 진심이야. 아버지, 엄마 미소에 반하신 거죠? 응. 아버지, 제 뽀뽀 거부하시네요. 아버지가 해드리세요. 아주 애정스럽게. 네 엄마, 아빠 뽀뽀 싫어한다. 어머, 왜요? 몰라. 아니, 내가 언제 싫어해요? 아, 맞잖아.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. 괜히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. 좋아해? 해줘? 자. 아유, 남편, 딸 차별해. 아유, 참. 아니, 하려면 제대로 하지. 이게 무슨 뽀뽀야? 어? 어? 어허허헣. 아, 지. 아유, 진짜요. 아니, 왜 도로 나가요? 상태리는데. 반포 빌라 A동 101호요. 아, 네. 바로 가실 거죠? 아, 그럼요. 수고하세요. 예. 네. 누구세요? 택배 서비스입니다. 무슨 택배 서비스와드? 제가 갈게요. 네. 여의도에서 보냈습니다. 예. 여기 사인 좀 해 주십시오. 다녔습니다. 어 그래. 여보세요? 어, 막내니? 어. 시걸이 있어? 어, 시걸이요? 잠깐만. 아줌마. 셋째 형 있어요? 나갔는데. 나갔는데? 왜? 아니, 헬스나 같이 하려고. 야, 너 나 올래? 내가 지금 실력 키워야지 근육 키울 형편이야. 그래, 알았다. 열심히 해라. 어? 퇴근 안 해? 왜 집 가서 뭐 하냐? 이거 마저 하고. 뭐야? 너는 어디 가서 천천히 놀다 들어와. 시걸의 자식이랑 헬스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집이 없다네. 친구들 만나 그럼. 되나 지금 무슨 친구를 만나. 형 같이 가자. 내가 아까 뭐 취미 있냐? 나는 어르신 볼 거야. 아이고, 장가 좀 가려면 몸 좀 만들어야 되는데. 아이고, 너무 빈약해. 너무 빈약해. 형, 형. 나는 있지? 여자가 그리워서 장가 가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들 벗기는 거 끔찍하고 싫어서 가려는 거야. 아유. 아버지하고 한 3년만 더 살다 가면 나 병난다. 공항 안 나가십니까? 우르르 나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그 라이브 그렇게 할 것 같은데, 뭐지? 수고드라고 했어요. 모레 박수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. 아이씨. 혹시 알긴ах 오케이. 아이씨. 아이씨. 세님! 사장님께 아무 말 마세요